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리공부에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6월이 벌써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이에요. 6이란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1년을 12개월로 보잖아요. 그렇죠? 12개월 중에서 딱 절반이 지났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완벽하게 내가 무엇인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뭐예요? 불안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남은 시간 동안 불안함 보다는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밸런싱이란 뭐냐면 균형을 다시 조정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6월 모의평가가 끝났어요. 6월 모의평가 시험도 보고 분석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그 분석의 결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학습의 시간, 학습의 내용, 학습의 방법을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이건 좀 의문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선생님 6월 괜찮게 봤어요.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괜찮게 봤는데 그 실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잘 봤다. 아니면 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다시 뭐에 부딪히냐면 성적 향상의 저항선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적은 한꺼번에 쭉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공부도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할 때가 있잖아요. 공부, 성적이 일정한 성적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시점을 성적 향상의 저항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저항선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또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가를 분석해야 되는데 아 선생님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아 선생님 그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할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의 성적이 쉽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분석한 걸 가지고 새로운 학습 계획을 세우고요. 여름방학 때 바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그걸 실행해가면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성적 향상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심각하게 리밸런싱을 고민할 시점이 왔다. 그러면 이 리밸런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리밸런싱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변화가 생겨요. 움직임이란 무엇이냐? 스스로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를 실제 적용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남들이 하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맞춰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아 진짜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건 아 지금까지 내가 성과를 거둔 부분은 뭐지? 그 다음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뭐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생윤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생윤에서 나는 킬러 단원은 다 맞아. 그런데 독해 문제를 틀리네. 그럼 성과는 뭐예요? 킬러 단원의 개념은 완벽하다는 거고 한계는 뭡니까? 나는 독해 문제, 쉬운 문제를 틀려서 오히려 남들로부터 핀자를 받는다. 이럴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딴 건 다 맞는데 비문학 경제 지문을 주로 틀린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한계점이 어디예요? 경제 지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내가 문법 다 맞는다. 화작 다 맞는다. 아니면 문학도 웬만큼 나오는데 비문학만 보면은 공부를 못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문학을 극복하기 위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쏟아야 됩니다. 물론 나머지 영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 배분은 필요하지만 내가 경제 지문만 나오면 진짜 머리가 멈춰버린다. 그럼 여러분들은 10월까지 나 경제 지문 100개는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계속 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개념 공부만 계속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에 좀 더 많은 힘, 공부의 비중을 싫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완성된 부분에 이제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월요일은 진짜 내가 한 시간 동안 나의 국어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화요일은 수학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뭐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국수 0이니까 0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탐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 진짜로 단순하게 내가 몇 점을 맞았냐. 왜 틀렸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은 완성되어 있고 어떤 영역은 완성되어 갈 수 있고 어떤 영역은 아직 한계점으로 나와 있는지를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딱 능동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세요. 그래서 월화, 숙목 뭐합니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금, 토, 일날 뭐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뭐 강사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이 6개월 넘게 해왔던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효과가 없다면 뭐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변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변화를 하는데 두려움을 느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의 일관된 틀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틀이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럼 뭐해야 됩니까?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보다 재미없으면 아, 그만 봐야지. 게임하다가 안 되면 야, 지지쳐야지. 이러면서 왜 공부에서는 경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공부 방식을 변경하거나 공부의 주안점을 변경하는 걸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다가 안 될 때는요. 포기하진 않지만 좀 더 나은 방법,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분석을 하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또 이제 6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죠? 근데 익숙함이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주지만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 시간도 한번 조정해보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한번 조정해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개념만 했다면 문제풀이에 집중해본다든지 문제풀이만 했다면 문제를 풀고 다시 개념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뭐가 생겨요? 긴장감이 생기죠. 이 긴장감이 생길 때 신경이 예민해져요. 신경이 예민해질 때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를 걷어왔다면 그 성과를 또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되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성과가 없다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적은 흔들려요. 항상 뭐 같은 성적이 나온 게 아니죠. 이번에 국어시험 좀 잘 봤더니 수학이 날 괴롭히고 그 다음에 국수형을 잘 봤더니 탐구가 날 괴롭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탐구를 잘 봤더니 국어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적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삶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기분이 많이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은 건 죽은 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흔들림이 하향 추세를 향하느냐 하향 곡선을 그리느냐 아니면 상향 곡선을 그리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상향 곡선은 단순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왜? 상향 곡선은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뚫지 못하는 저항선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진짜 남들보다 치밀한 계획 그 다음에 남들과는 다른 방식 남들과는 많은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해봐라. 자식이 자신에 대한 막연한 자괴감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난 안 돼. 이런 자괴감도 안 좋아요. 막연한 우월감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슈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닥치고 나서야 아 이제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한 단계 늦게 가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막 하룻밤 새가지고 자기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커리를 새로 잡는 학생들은 여러분 급조된 건요. 효과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냉정하게 과목이면 과목, 영역이면 영역을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또한 3일 정도는 진짜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놓고 계획을 세워서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공부, 과목과 공부 시간과 공부 방법의 균형을 다시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남은 기간 동안 가장 효과적인 공부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적의 슈팅이 나올 그날까지를 기다리면서 저의 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